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전주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자 전주시가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.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영자전거 대여건수는 9,7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.6%가 증가했습니다. 시는 올해 전기자전거와 펫바이크, 2인용 자전거 등을 새로 투입하는 한편 향후 핸드폰과 카드로 요금결제가 가능한 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현재 시는 한옥마을 향교와 자연생태관, 오목대 등 9곳의 대여소에서 400여 대 자전거를 비치해 운영 중입니다.